아프리카 전문 국제개발협력기관인 아프리카 미래재단이 뉴저지 온누리교회에서 뉴욕 뉴저지지부 설립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뉴저지 온누리교회 마크 최 목사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며 이런 형통함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열린 위촉식에선 뉴저지 온누리교회 마크 최 목사와 박형동 선교사가 뉴욕 뉴저지지부 이사장과 지부장에 위촉됐으며 뮤지컬 케이팝 작곡가인 헬렌 박씨가 홍보대사에 임명됐습니다. 아프리카 전문 국제개발협력 NGO인 아프리카 미래재단은 아프리카 22개국에서 보건의료, 지역개발, 교육사업을 통해 현지 의료인 양성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